아, 이 지역은... 음... 여기야? 텐트를 어디다 쳐? 여기 뭐 뷰가 없는데? 여기, 여기라고? 돌이 좀 있는데 돌이? 뷰가... 오, 추운데? 하... 하... 오, 추워! 어우, 장난 아니게, 춥다! 근데 지금 겨울일에서 누가 여기서 자나? 하... 잠깐만, 그럼 끝내야지! 명은이 형 한숨을 쉬고 있어요, 여기 와서! 하... 일단 이렇게 정도에서 치자, 그럼! 네! 이쪽 방향으로 본사 생각하고 이렇게 치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 펜트는... 그... 동생이 좀 알아봐 준다고 해가지고 1인 1 펜트와 1인 1 식기 심랑? 코펜의 번호 따진 건 하나씩 갈 거야, 아마 우린 또 캠핑... 캠핑... 최원영 선생님! 어우, 뜨거! 저는 원영이 형이 하는 걸 보고 할 거예요! 오케이! 나는 텐트를 못 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발포를 먼저 펴, 진우아! 발포를? 어, 짐들 위에다 이렇게 던져놔! 아, 그래? 발포매트! 아, 그렇게 휘는 거야? 왜? 그럼! 자, 한번 해볼까? 해봐, 또! 한번 해봐! 한번 해보면 내가 또... 좀 낫지, 또! 일단 내가 패고 본다! 이거, 이거 패야 되지, 일단! 야, 생전 처음 펴 본다! 어디가 미칠까? 어, 설명서가...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좀 위쪽에다 자! 설때 꺼내봐! 이게 센터인가? 아닌데? 어디가 센터야? 다 똑같이 생겼어? 이거, 이거 어디야? 이거, 이거 어디야? 이건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데? 이거 끝났는데? 이거 끝났는데? 잠깐만! 잠깐만! 이리 와! 이게 어떻게 생긴 거야, 진짜! 아우, 안 보여! 우리가 제일 절실한 건 빛이구나! 이게 다른 하다? 이게 다른 하다? 우리 이렇게 치자는 거 맞지? 이렇게 치자는 거지? 네! 그러니까, 끼울 때는... 그러니까, 끼울 때는... 바닥에 내려놓고 그러니까! 들고 말고 바닥에 땅이 놓고 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안에 들어가 있어. 이게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다시 빼죠 형. 뭐가. 굉장히 마음은 늘 캠핑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어요. 나를 좀 내려놓는 벽들. 자유로워짐에 대해 가까워지는 느낌. 여긴 걸었지. 걸었는데 여긴 거는 게 어딨냐. 이야 이렇게 힘드냐. 찾아가지고 이거야. 이 텐트가 이거거든. 이거 이 모양은 이거거든. 근데 봐봐 치는 게 잘 나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 끼웠으면 반대쪽 하나 끌고. 됐어. 됐어? 잡았어. 잡았어. 여기는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쭉쭉 끌고 가면 돼요. 야 유라 가만히 있어 봐. 내가 일단 걸어버릴게. 그래 걸어버려. 됐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목을 잡아야 돼. 좋은데 프라이빗하고. 어 이거 숨 넘어가겠다 이거 부다가. 와. 좋았어. 됐어. 첫 텐트. 첫 텐트. 우리 지금 텐트 1시간째 치고 있니? 야 이거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야? 원래?